완전한 안정은 신화일 뿐이다. 땅속 2미터 깊이에서 손에 백합 한 송이를 들고 자연의 일부처럼 누워있는 사람만이 유일하게 완전한 안정을 누리는 사람이다. 인생은 예기치 못한 위험의 연속이다. 위험과 함께 시작된다. 길을 건너는 것도 위험이다. 인생은 위험한 일로 가득 차 있다. 질병, 사고, 세무조사, 화재, 부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도 셀 수 없을 정도이다. 하지만 인생은 기쁨으로 이끌어주는 위험으로도 가득 차 있다. 건강, 사랑, 행복한 가정, 만족스러운 일, 승진, 경제적인 성공, 자기만족, 안전과 익숙의 울타리 속에 우리 자신을 가둬둔다면 그것은 기쁨을 누릴 찬스를 제한하는 일도 된다. 우리의 낡은 습관과 몸의 익은 타성에서 벗어나야만 이런 종류의 생활을 감싸고 있는 울타리에서도 빠져나올 수가 있다. 그러지 못한다면 관속이나 혼수상태에 있는 것이나 같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긴장의 증세에 대해 알고 있다. 감이 조여들고 심장박동이 급해지며 신경이 곤두서고 설사를 하고 어깨와 목이 뻣뻣하고 두통이 있고 신경성 소화장애가 나타나고 온몸에 통증이 일기도 한다. 긴장은 언제나 즐겁기만 한 것은 아니지만 때론 필요하다. 간부사원이든 근로자든 교육자이든 의사이든 간호사이든 주부이든 행복한 사람들은 직업에 관계없이 자신들의 일과 관련된 스트레스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프로 선수들이 자신의 기록을 갱신하기 위해 땀 흘리고 애쓰면서 되새기는 말을 그들도 알고 있다. 고통 없이는 얻는 것도 없다. 약간의 스트레스는 필요하다. 인간에게는 도전도 필요하다. 어느 정도의 압박은 성취에도 중요하다. 그런 너무 많은 스트레스나 제대로 해소되지 않은 스트레스는 건강에 해롭다. 늘 안전하고 안정되어 있고 인정받은 기분을 느끼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자기 위안이나 술로 불유쾌한 감정을 마비시킨다. 위험을 감당하는 일을 너무 힘겹게 여기기 때문에 그들은 지루하고 불행한 삶을 계속할 수밖에 없다. 즐겁게 일하는 열쇠 중에 하나는 약간의 위험은 인생의 당연한 부분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런 자세는 우리가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찬스가 얼마나 많은지를 깨닫게 해준다.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을 알아내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 이것도 즐겁게 살아가는 비결 중에 하나이다. 행복한 인생을 가꾸기 위해서는 약간의 위험은 감당해야 한다. 고통 없이는 기쁨도 없다.